이거 옛날에 그거냐? 아빠던거? 아뇨. HD 아 알았어. 엄청난 크기로 했는데요. 이게 좀 동영상이야? 뭐야? 동영상이야? 근데 이거 괜찮냐? 잘 나오냐? 그만두지, 그만두지, 그만두지 그만두지, 그만두지 이 원은 큰 거 맞죠? 이 원은 큰 거 맞죠? 그래서 그거 맞죠? 저게 있네 저거. 한번 더 확인. 희망 다 그런거 치카 처음 봤어 아니, 쪽팔려 왜? 내 동창 인제 안 놔둣고 동창 두 놈이 쫓아오는거야 동창 두 놈이 쫓아오는거야 1번 더 , 2번 더 여기에서 놀고 놀고 거꾸랑 이렇게 이거 너무 맛있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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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, 한 잔, 한 잔. 잘했어. 자, 세. 아니, 이거 아직 진짜. 야, 수지야. 비애프도 먹었걸, 나? 아니야, 나. 이 병이라고 진짜 먹으라. 그럼, 이거, 이거? 어. 이 형놈이 그 학교암아, 이 형놈이 그 학교암아, 내가 이 형놈을 안을 때, 알찌는가고, 알찌는가고, 야, 이 새끼가 공수장에서 전자계생기로 자는거야. 야, 여보, 그 학교암아, 그 학교암아, 내가, 너, 하하하하 그, 야, 전자계생기로, 또 여자까지 불렀어요. 나 뭐 저런 놈이 다 있는지 몰라. 아니 그게 아니다. 아침에 깨워달래. 집에 가서 잤지. 아침에 가서 깨워줬어. 보니까 저거를 했다. 그 날 낮에 이제 여자애를 만난 거야. 그래서 둘째로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안동량을 가서 뭐 이제 시켜먹고 이제 먹는데 2층에서 이놈이 밑에 내려가도 그걸 먹는 거야. 그게 나 속으로 했어. 저 새끼는 폭이 무대낄 텐데. 짜장면 먹네. 난 짬뽕 먹었는데. 어떤 거. 저런 라는 시켜 죽을던 사람이 아닌ử가 안 público해서 짬뽕 예약acas 영어로 어쩌면 남끼도 끄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아가리야 미안하다 다음에 오면 내가 살게 개새끼야 꾸미해줄게 다음에 그 아가리 왜 자꾸 어디서 찾아와 자꾸 아 이사가 했구나 아 습관 개한빛고 습관이라고 아 시끄러워 이거 이게 비싼 집이야 자꾸 비싼어 자꾸 난 국창 표면에게 뒤집어졌다니까 서대문에서 3만원인데 나도 국창 표면에게 동말이지 않지 너 시말로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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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가니까 모아섬 바로 해볼지 그럼 가 그럼 그래 모아섬 해봐 니가 먼저니까 모아섬 해봐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매크림도 니가 같은 소리야 너 아냐 모아섬 전화번호 전화번호 몇 년 존 év 뭐 해서 feast 몰랐지 뭐 하셨고 너 눈 봉으로 애가 알 gelernt 뭔 아이 얘 며칠 historically아 나 자기도 마셔가지고 좋구요 최대한 좋고 간단한 요리가 아니라 집사람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맞지? 자 끼고 맞을 시간지 오늘도 에? 들어와? 너 잠깐 기다려봐 네 친구 하나 바꿔줄게 네 친구 바꿔줄게 기다려봐 봉석이 어 잤냐? 어? 뭐임에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쪽 같은 놈아 어디서 낀다 또 아이 자식놀래 술 한잔 했거든 오늘 어 안들어왔어 너 잠깐 기다려봐 네 친구 하나 바꿔줄게 종구다 종구 자냐? 어 다왔어 다왔어 자식놈 준성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 바꿔줄게